제17회 딤프 공식 초청작 뮤지컬 애프터나이프 사후세계의 또 다른 사후세계를 그린 판타지 뮤지컬 팝, 락, 재즈를 넘나드는 중독성 넘치는 멜로디 딤프가 11년 만에 직접 제작한 신작 투란노트를 이을 또 하나의 웰메이드 작품 김태윤, 허만, 장도환 김도임, 전소영 등이 선사하는 환상의 무대 제17회 딤프 공식 초청작 애프터나이프 6월 2일부터 25일까지 제17회 딤프 공식 초청작 애프터나이프터나이프터나이프터나이프터나이프터